와우! 내가 할게! 내 갈게! 와우! 야! 낚지! 낚지! 야! 씩!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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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발 빠져! 안녕하세요! 까망입니다! 갯벌 해루질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낚지랑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도 낚지 한번 잡아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오지 않았고 짜란! 둘이랑 같이 왔어요 고고해요! 아 좀 잡아줘요 야 근데 왜 너네들 빈손으로 왔어? 장갑도 없이 장갑은 형님이 끼고 있으니까 저희는 빈손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또 이렇게 또 개그 생활하고 내가 너 지난번에 갖고 온다며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감히 형님이 하는 일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원래 까망이 형님밖에 못 하는 거야 제가 또 촬영을 잘하기 때문에 형님 찍고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 매기는 거 같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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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같이 출발해 보시죠 레고! 레고! 셋이서 횡대를 이루어서 저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횡횡! 횡대! 오! 이런 구멍! 이런 구멍이잖아 개까지 구멍 여기에 낙지도 살고 개까지도 살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런 구멍 말고 없다 없다 없지 없지 구멍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원래 이제 개까지 구멍 같은 경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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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뭐야? 왜! 예를! 뭐 발견했어? 이상하진 않냐? 아 말미절 아 이게 말미절이야? 어 어 이게 말미절인데 이건 나도 처음 본 말미절 오! 오! 말미절을 먹으시지 마세요 독에 아 독이 있어? 여기도 있는데? 말이미절은 무조건 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왠지 코디가 먹을 거 같아 해파리맨 드셔도 돼요 아 나도? 왜? 저거 먹어봤거든요 어 괜찮아요 아 진짜로? 좀 더 한번 먹어보자 같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같이 먹어보게 아니 아니야 같이 먹어보게 뭔데 뭔데? 오 롤뱅이 롤뱅이 원 투 쓰리 자 바로 킵 어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데 뭔가? 야 골뱅이들 많네 여기도 있고 오 크다 오 잘하면 롤뱅이 또 나왔어 여기 또 있어 어디? 오 아 얘 좀 작은데? 아 그럼 살려주세요 아 얘도 작아 살려줘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게에요? 반개 반개 반개? 반개야? 반개 반개? 앞으로 먹는 게인데 이거 진짜 엄청 맛있어요 형님 오 진짜로? 이거 소세지 맛 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게 군밥 맛 나 군밥 아 군밥 맛 난다고 이게? 아 딱 보세요 형님 딱 군밤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 완전 군밤이다 형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튀겨먹으면 기가 맛있습니다 아 바로? 아 지금 드셔도 되고 아 지금 먹어도 돼? 네네 여기 놔줄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자 여러분 조개 조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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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더기 왜 그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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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돼? 뭔데요? 뭐 있어요 형님? 아니 여긴 뭐 없는데? 그럼 일단 오우 실하다 죽은 거야? 타운 거야? 네 살은 거야 살은 거야 다 벌이야 개조개 아니에요 이거? 아니 다 벌이에요 안에 다 벌이에요? 아 이거 죽었네 에이 에이 여러분 여기 안테나 보이시죠? 이게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 같은데요 빵아 일로 와봐 이거 안테나 안테나 안테나가 뭐예요? 안테나 뭔진 모르겠는데 안테나처럼 생겼어 이거 뭐예요? 신기하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만져볼까? 네 이거 근데 만지면 꼭 뽑아야 돼 왜요? 안그러면 구독자들이 뭐라고 해 아 진짜 뽑으세요? 답답하다고 아 진짜로? 한번 쏙 들어간 거 먼저 보내세요 형님 답답하셨던 분들 많았죠 이거 안 빼서 쭉 이게 뭐야? 오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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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려고 하니까 들어갔네 이게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 살아있는거 오와 잘 안빠져 신기하게 생겼지 오와 스프링을 dollars 오 reported 오예예예!!! 야 이거 뭐야 이게 뭐지 먹어봐 한번 주.주.주세요 이거 넣어버려 여러분들 드디어 뽑았습니다 이제 안 답답하죠 이름 뭔지 아세요? 아니야 몰라 안테나야 안테나 근데 이거 만져봐dan butt 딱딱해 안해 아 그래 진짜 딱딱하지 야 욕. 야만인. 미안해 그냥 안됐나요. 다시 꽂아줄게요. 펀치해 주 Jetzt 잡아주세요. 와우 얘 왜 나와있어 반 일에 나와있나보다 어 사이즈 좋다 어 스피어 쏜다 스피어 쏜다 사마귀 사마귀 얘네가 펀치하고 스피어 형이 있는데 형님 잡아주세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 놓치면 안대요 놓치면 안대요 어 왜이렇게 빨리 빨리 여기를 잡아요 여기를 아아아아악 여기에 놓치면 안돼요 알았어 어 여기 여기 거기다 보자면대요 윗몸 일으킬거에요 하나 둘 드디어 먹을만한게 나왔구만 야 킨 지금 빵님이 저쪽에서 키쪽에 죽은걸 발견했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보는데 여기 바로 소라가 있는데 이거 진짜 소라인지 가짜 소라인지 한번 소라가 큰게 있는데 주먹소라가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안까봤어 반반이야 지금 한번 까볼게 죽었나 살아나 아 죽었네 아 그래? 우와 크다 얘 작은거예요 아까 얘 두 배였어요 오늘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적어 있거든 뭐 있어요? 큰거 있었는데 되게 크지? 개불구멍? 어 개불구멍 엄청 커 물 나오는데? 어 여기에서 딱 엉덩이만 보이면 바로 파면 돼 근데 엉덩이 안 보여 분명히 있는거거든 물 나오지 그러니까요 물이 나와가지고 있는거에요 안에 근데 지금 깊숙히 있는거죠? 엄청 깊숙히 있지 옛날에 삽으로 엄청 깊숙히 파가지고 한 마리 잡았거든요 오 형님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맛있어요 아 진짜? 이거 또 먹어야돼? 아니요 빨리 와봐 빨리 저기 또 뭐 있다고 호들값 엄청 달고 있는데 이거 봐봐 주먹만 해 이야 호들값 보여줘? 골베이야? 원 투 쓰리 미쳤지 미쳤지? 이거 무조건 킵이야 형 이거 내꺼야 한번 뒤집어줘 이렇게? 여러분 이거 미친 사이즈예요 미친 사이즈 장난 아니지? 엄청 크다 여기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 살아는 있네? 야 니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구나 근데 확실히 각각류가 지금 겨울에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거 같아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열심히 살아 치 잡는 방법 중에 제가 맨날 했던 건 돌 두는 거예요 아 굴 캐는 거야? 굴 굴 굴 맛있잖아 갈고리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좀 손쉽게 이 돌 같은 거를 들 수 있어요 해주세요 Hajent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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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벽힌대 야 야 이거 있다 ihr 여기ret 형님 michael 허리 남아요 허리? 남는 게 허리 밖에 없어 Census alcool 이것iğиг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낚시다리 아니야? 아 치렁이 내 실허이 난 이렇게 하는데 나 많이 잡ák characterize ую 잡을 줄 몰라 진짜 f 나는 딱 Damn 유형 하는 것만 잡아보가지고 cuatro 어 어에 ya nakji 야 야 어흐 발 빠져 자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빨게요 진짜 파이트넘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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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촌 써야지 이런 큰 돌 이런 큰 돌이 되야 ros 아 그래? 나와 광력 나와 나와 Treaty 힘들 것 같은데 흙탕 버리어서 안보이는데 야 대박 대박 역시 돌 뒤집기 요거 바로 내 입에 왜 모래가 있지? 형님 저도 좀 할게요 형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나 요거 하나만 없죠? 아 없네 근데 이거 갈고리 진짜 좋다 그치 편하지? 내가 갖고 오길 잘했다니까 원래 허리 구부리면서 해야 되는데 요런 갈고리 여러분 혹시 해루질하러 오실 때 하나 꼭 챙기세요 진짜 좋습니다 야 형님 쉬세요 어? 이거 쉴 수가 없어 이거 한번 뒤집기 시작하면 쉴 수가 없어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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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차 줄게 그렇지 오! 와 이렇게 다 다섯 인자 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됐어 됐어 있어요? 아 없어 없어 이 돌자왕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는 저희는 피조개 잡으러 갈게요 이야 둘 둘 셋 으야 오빠 야 야 야 야 오 좋아 두셔요 형님 오케이 요런 거는 산낙지 산낙지 이렇게 말아서 오는 건가? 하하하하 혀 닿았어 하하하하 넣어버려 야 이거 골뱅이 맞어? 진짜 골뱅이 맞아요? 야 야골봉 아니에요? 우와 우와 야 야 우와 여기 속에 뭐가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소라랑 그거 붕가붕가하고 있었네 아 소라를 먹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소라도 지금 나와있어서 행복해하고 있잖아 아 그럼 계속 행복해라 아 아 얘 가져가자 얘 가져가자 얘 얘 챙겨 우리가 행복해요 아 그래 우리가 행복 우리의 행복 아 뭔데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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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되게 특이하다 어 뭐야 정당은 미토콘드리아 루트리브리리 하하하하 막 찌어내고 있어 되게 신기하네 이거 야 뱀같아 진짜 바다에는 여러분 알 수 없는 생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맨손으로는 절대 만지면 안 되지 오 얘 신기하다 한번 먹어볼까 내가 한번 튀겨보세요 바로 그냥 추르륵 추베륵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오늘 잡은 족가입니다 이렇게 많은데요 골뱅이는 엄청 많고 낙지는 3마리 잡았는데 3마리는 한 마리씩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해볼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골뱅이들은 살살 나눠보고요 요 멘티스 쉬림프 맞나? 스피어형 어 아까 카고 여기있어 으하하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골뱅이랑 낙지랑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바로 골뱅이 소면을 해보려고 합니다 골뱅이 낙지소면 맛있겠다 그래서 골뱅이 낙지소면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재료사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땡 혼자 가 오이 하나 하나 와 오이 냄새 되게 좋다 그렇지 오이를 채썰어 줄게 그렇지 채썰으면 되겠지 오이 담아줄게 와 화냄새 장난 아 진짜 봄이 온 것 같다 그렇지 적당히 나처럼 나처럼 상큼하지 상큼한 제대로 얘기해 자기를 보면 상큼한 상큼한 강아지 강아지 있을까 생각나 아 진짜 내가 강아지 상이야? 무슨 강아지 쉽지 뭐 이런거 아니야? 아 자기는 도사견 미쳤나 양파 썰어서 넣어주고 여기 1인분이거든 아 그래? 1인분만 할까? 근데 오빠 내가 진짜 그 상이야? 아니지 아니지? 자기는 그냥 촬영용이지? 촬영용이지 예쁜 소멸이야 아 그래? 그래? 소면은 3분에서 4분만 끓여주면 됩니다 와이프가 다 손질해 놨는데 제가 한번 애를 다 벗겨놨어 손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훅해졌네 너무 놀랐다 그러니까 됐고 국수는 말이죠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국수를 한 가닥 정도 해가지고 벽에다가 탁 던져서 딱 붙으면 어? 이겼다 뭐하는 짓이야? 아 새끼 닦아라 알았어 아이씨 고기 아닌데 그렇지 야 우와 양 되게 많네 양 엄청 많네 물이 진짜 적합해 오 요리사 같은데 여기다 넣어줄게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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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숟갈 반 그리고 설탕 두 숟가락 반 깨소금 조금 참기름 조금 식초는 2큰술 그 다음에 고춧가루 2큰술 마늘까지 다음에 또 이 맛 안 나잖아 어 그렇지 자 그리고 끓는 물에 볼뱅이들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낙지도 넣어주고 낙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데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글보글 낙지는 일단 건져줄게요 자 이제 다 돼서 요거 찬물로 살짝 헹궈주고 자 이렇게 손질한 골뱅이랑 낙지를 요기 안에 넣어주고요 양념장을 요렇게 넣어줄게요 오 손으로 비비니까 훨씬 편하네 왜 엄마들이 손으로 비비는 줄 알았어 오 냄새 장난 아니다 상큼하다 나같이 자기는 상큼한 과일같아 아 진짜? 응 자꾸 뭘 이렇게 비유해? 기분 나쁘게? 상큼한 과일 있잖아 됐어 말하지마 기분 나빠 두리안 뭐? 자 완성이 됐습니다 와 예 음 맛있지?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골뱅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골뱅이 올려주고 상추 올려주고 상추 올려주고 아니야 만지면 안돼 응 엄마 닦아줄래 와 이거 우와 술안주를 진짜 최고겠는데 우와 우와 먹어봐요 응 먹어봐 우와 탱글탱글한가봐 우와 살았다 살았어 한번 드셔보세요 음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지 응 이거 잘했다 양념 장난 알지 응 할 수 밖에 없어 어느집 술안주보다 맛있는데 파는거보다 훨씬 맛있어 근데 골뱅이는 치킨집에서 치켜먹어야 맛있잖아 응 얘 이렇게 맛있는지 못봤어 으음 와 골뱅이 이거 또 잡으러 가야되겠는데 응 우와 다녀와 자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었어요 조금 몇긴 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야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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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